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제작진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달걀 턱턱 나 오빠 핸드폰! 맛있겠다 이거! 응 안녕! 우와 신기해 근데 진짜 이쁘게 나온다 뭔가 아이폰은 사실적으로 나오는데 얘는 뽀샤시하게 나와 내 얼굴이 근데 이게 별로 티가 안 난다 그치 이렇게 보니까 티가 안 난다 괜찮은데?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오빠 보인다 너무 좋아 나중에 한번 사봐야지 귀엽다 그래?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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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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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